잘 보니까 최자씨 좀 닮은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느낌이. 이리로 와보세요. 되게 잘 맞을 거 같은데? 어 이리로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하면 저랑 사귀는 거거든요. 악수하면 사귀는 거예요? 어깨 손을 내면 저러고요. 감사합니다. 울지 말아요. Are you make you smile? 응봉동 11시 반.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응봉동 11이지만. 우리 장혜연 씨가 출신 학교가 숙명여대. 숙명여대인데요. 여기 학교 홍보모델 출신들이 SBS 아나운서 선배들이 많아요. 선배들이 누가 있나요? 윤현진 선배 그 아래가 정미선 아나운서 그다음에 저. SBS는 그 여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오 한 마디씩 하세요. 그래요. 이 도전천곡이 아나운서 시험만큼 떨리거든요.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혜정 씨하고 윤현진 씨 갑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룰렛 돌려주세요. 사랑이란 즐겁게 왔다가 슬프게 가는 것 골라춤에 숨겼던 기쁨도 모래 아래 새겨진 사연도 파도에 부서지는 이 순간 아 가버린 그 사람 그 사람 하와이야 기타에 못 먹어가 나 여기 있다 이혜정씨 성공 노래 못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노래는 못하셔도 되는데 왔다갔다 하는 방향을 아셔야 돼요 조정씨 아나운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김신영씨가 파이팅하라고 애교 좀 애교 버전 말고 당찬 어머니 모습으로 당찬 어머니 당찬 경상도 어머니 모습으로 정씨가 노래가 무엇이더냐 그냥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니더냐 그 말 나에게 선물해주렴 아냐 같이 빨리 제게 두 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요 돌려 주세요 스톱 현진석 희망사 노래 속의 주인공 김신영씨 아닌가요? 청바지 입고 나왔네요 삿바 아닙니까 삿바가 잘 어울리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은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술을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뻤어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조정식 씨 다시 윤용빈 씨하고 우리 이해전 선생님입니다 두 분 갈게요 룰레 돌려주세요 먼저 문장 문장 문장